누구랑 또띠아 와우 또띠아 얘 와우 버거 반은 내가 구웠어 응? 김 선생님 자 골라멘 미키 왔다 미키 왔다 알았어 미키가 왔어 안 울어 왔어 어 2시간 걸렸어요 자 얘기해 미키가 더 좋겠구나 자 동물 약간 똥녕국 냄새 날 거 맛 날 거 같아 연기가 갑자기 시원해가 잘 차있을 것 같아 이게 고수를 넣어서 고수 향이 강해요 응 전체적인 입맛이 한국적인 입맛이다 이게 아 진짜요? 얼큰해? 얼큰하면서 오오 고수 향만 빼면 한국적인 입맛이 이게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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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탕 느낌 진짜? 진짜? 네 와아 국물이 시원하네 오 굿 이 국물에다 또띠아를 찍어먹어? 아 그렇게 좀 찢어서? 응? 아아 국물에 또띠아를 찍어서 오는구나 아아 아아 얍 얍 얍 얍 엄마 형 맛있나 봐 맛있어 맛있어 국물이 형 얼끈해 진짜? 국물이 시원해 형님 국물 좀 조금만 응 국물이 시원해 국물이 기름기가 없어 깨끗해 몇 번 우려낸거 줘요 국물이 시원해 국물이 기름기가 없어 국물만 뭐 하셔볼래? 국물만 뭐 하셔볼래? 고기도 줘 고기도 줄까? 하하하 여전히 뭐해 이제 완전 잘 먹어 이거 이야 잘 먹은다 이거 찍어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? 이렇게 하니까 닭고끔탕 아아 여기 앉으래 아 아 아 아 여기 앉으려니까 또 앉아야지 아 닭고기 고기 맛 좀 시청자분이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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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닭고기예요 닭고기 좀 쫄깃쫄깃한 닭고기 우리 백춘 먹을 때 쫄깃쫄깃한 정말 닭고기 딱 닭 맛이에요 향도 닭이에요 그냥 닭이에요 이거 끓여서 딱 주면 뭐라고 말 안 하면 닭고기인 줄 알아요 진짜? 맛있다 아주 맛있네 비계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약간 닭가슴살 조금 수분기가 더 많아요 아 내가 뭔지 알았다 감자탕 응 빼기지 않고 빼기지 않고 국물은 매운탕인데 고기는 거의 감자탕 너무 매워 감자탕인데 이거 갓 잡은 돼지 어 맞아 맞아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우와 아 아 너무 맛있다 우와 아 이래서 원주민들이 정말 숨을 걸고 정말 이거 안 놓쳐 아 이러나면 우찌리는 사고 땅을 파고 너무 맛있어요 어우 난 여기 저기 뭐야 체중 유지하기도 힘들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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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 껍질 붙은 이 살은 연골 먹는 것 같아요 연골 아 아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맛있다 이게 뭐야 맛있다 맛있다 카카오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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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초코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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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전문점이네 단순점 후시까지 있고 통합 아 그 우와 맞네 맞warm 됐어요 우 물 love 우 Grind 왜 이러니 지금 그럼 왜 이러니 찡취된 달 ALEXANDAN 좋아 좀 초코렛인데 뭐 포위차 같은 느낌 하 오 맛있다 많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반 여정 씨 맛있어서 울어 어디 와 정말 눈물 나는 맛이지 정말 눈물 나는 맛이야 야 이건 진짜 진짜 저기 내일 갈 때 카카오 좀 챙겨가지고 어 카카오도 챙겨가고 카사바도 챙겨가고 이 국물 맛도 따로 챙겨가면 안 될까? 야 이거를 약간 시골에서 잔치 회식하는 것 같아요 전체 맛이 익숙해서 고개를 별미수 끓으시네 그쵸? 짜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